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비입니다 가자! 요니? 오씨 깔짝 놀랐어요? 1층부터 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 바로 가자 이번에도 좋은 아이템이 나오길 바라면서 보스를 잡으면은 S급 아이템 S급 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왜이렇게 느린거 같냐 지금 왜이렇게 느린거 같죠? 자 팔 수 있는거 있어요 일단 열쇠도 많이 팔고 있구요 가자 가자 꽈봐 그냥 뿅 쉣 쉣 자 이럴거면 차라리 그냥 칼쓰는게 낫죠? 칼쓸거면은 어 그래 저기 물이 나왔었으니까 이번에 패시버가 나올거에요 이번에 패시버가 뭐가 나올지 한번 봅시다 패시버 패시버 아이템 그리고 팔수도 있기 때문에 열쇠도 두개 팔고 있구요 돈이 없어요 벌써? 뭐 산게 없는데 아직도 돈이 17원 밖에 안보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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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아니라고? 알았다 한방 불방 상이였어 자 여기죠 C급? C급 패시브는 나쁘지 않아요 7면조 3번 공격하면 장탄이 하나가 찹니다 어... 그래요 딱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그 이야기 아니야 자 1.5층 내려갈 수 있으면 갑시다 비닐막을 열었지만 비닐막도 팀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 뿅 뿅 뭐요? 뭐요? 아니 이걸? 괜찮아 피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용 됐 감사합니다 뭐갖고 아냐 어머머 쓰죠 하아 저건 총신 개조 탄약이라서 별로야 자 자 갑시다 이게 말뚝이 가능합니다 말뚝 여기만 하고 한번 봐 매우 낙의 정신분 나 아 오빠 진짜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예아 에헤 소문자 R 얘는 그냥 쏠때는 뭐 그렇다고 쓰지만 대민자가 엄청 약하고 장전이 엄청나게 들입니다. 그래서 안써요 차라리 파는게 나아 열쇠가 그리고 한 개밖에 없었죠? 이거 완전 이 생각인데 이거? 쉿 음... 그러면은 이거 팔고 이것도 팔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자 그리고 1.5층 가자 비일방 하나 갑시다 설마 또 있겠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이제 내려가는 방도 없는 것 같아요 가자 1.5층 7면조는 3번 적중하면 이제 탄이 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 나쁘지 않죠 요거는 적들 얼려주는 아이템입니다 진짜 필요하면 딱 좋아요 이렇게 쓰기 좋아요 어차피 얘네들 그냥 한마디 때문에 어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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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얼려준다면 줄여야 돼 어딜 가미 좋아요 이런식으로 좀 빡센 애들 나왔을 때 그때 좋습니다 빡센 애들 나왔을 때 오예 좋아요 이것도 데미지는 쎄어? 데미지는 지금 보니까 나오지 않으면 안거 같은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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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적당히 얼었을때 그냥 빨리빨리 죽이냐고 아니 이걸 아니 저거였냐 아니 피 한칸 있어야 되는데 오 피 한칸 있고 상점 있어 나이스요 안녕하세요 무거운 장화 유틀리티 벨트 좋아요 둘 다 좋은겁니다 무거운 장화는 있으면 반동이 줄어들고 대신 이제 칼들고 앞으로 나갈 때 안나가지긴 하겠지만 있어서 나쁠건 없어요 나중에 반동있는 무기 이런거 쓸 때도 좀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유틀리티 벨트도 있으면 좋긴 할텐데 지금 당장은 나중에 쥐 그거 얻고나서는 필요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무거운 장화를 우선적으로 사자 나중에 돈 좀 벌어서 빨리 여기서 하나 사야되요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폭탄 폭탄 enemy 일 할지도 알atos 의미 내가 이럴려고 基원 이것을 먼저 좀 사둘 Like löse 육 소리 적 스트레 turns 나 받은 맥이 있으니까 조심 얘는 빨리 죽여요 좋아요 아 이게 여기서 나오네 굴려 이거 굴려 아 이거 씨발 이거 맞나구요? 큰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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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자체도 나쁘지 않긴 한데 이거?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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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얼릴 용도로 쓰는 거였었는데 왜 갑자기 딜 무게가 됐냐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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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디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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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죽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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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스 자 여기쪽 자 일단 좋아요 일단 그래도 공짜로 액티브 아이템이랑 승겼죠 독을 던지면 독이 생깁니다 독이 넓은 법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잘못하면 다쳐요 아까 저건 못갔네 이건 까야지 그래도 무기나왔습니다 무기나왔으면 보스방에서 뭔가 더 좋은 아이템이 나오겠죠 나올거라니까요 웬만한 총보다는 뭔가 이런게 더 좋아 데미지도 좋고 와 개빠르네 자식아 오예아 아 좋아요 보스방 아직 멀었냐 충전 조각된 가운데서 풀려빠졌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별말 여기없고 여기없고 상점에 하나 있을거 같은데요 그럼 있죠 오예에스 아맞아 너무 가까이서 쏘면 안됩니다 너무 가까이서 쏘면 음 음 이게 이게 타령수도 늘려주고 아이템칸도 하나 늘려줄 수 있어서 있어서 나쁠건 없었던거 같아요 그래도 열쇠 열쇠랑 이거 사고 다음에 어 일단 열쇠랑 이거 사고 다음판에 어차피 찾을수있어 먹개비? 음 갑시다 이대로 보스 가자 제발 여기 무기 너무 먹었으니까 패시브 좋은거 주세요 아쉔 서로잡아야 이것도 독장판을 까는거기 때문에 복병은 필요가 없었던거 같아요 아니네 필요있네 아니 아니 싫어 쉣쉣쉣쉣 아니 쉣 뭐하냐 궁수를 잘 모으는데 아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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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있네요 아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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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뚜뚜뚜뚜만 누구만 아주 그냥 죽어주세요 이제 휴하지 마시고요 나이스 오 알파총칸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기 나왔으면은 다음에 좋은 기가 막힌 패시바이트 한달라고 오예 좋아요 여기는 비눌막 비눌막 같은 거 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 여긴 항상 자 2층에서 좋은 무기가 나와줘야지 2.5층은 갈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갑시다 2.5층 과연 템이 좋은 게 없어요 지금 알파총이랑 이거 끝이야 자 가자 총 나왔었다고요? 총 뭐 나왔.. 아 꾸덕이 나왔었지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아 자 뭐냐 이거 맥 자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얼음막 빠바바바바바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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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려줘 그렇시다니까 잡아 오예 탕전 운이 바로 나왔다고요? 와 개좋죠? 자 2층 이제 굉장히 쉽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 많이 나와줘야 돼 좀 빨간 목도 많이 나와서 쓸 수도 있다 약했어요 약한 애들은 좀 탔어도 된다 어차피 얘네들 어차피 얘네들은 쟤가 움직이면 아니 얘는 쟤야 오 나이스 여기서 하이 감사 3점 나왔어 3점 나왔어 얘 하고 이거 하고 도망가고 빵 빵 빵 빵 빵 좋아 좋아 오예 안녕하세요 형님 좋은 좋은 아이템 아니야 너무 비싸 유령 탄환 음 갑시다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건 없군요 아니 이게 안 맞아? 어 좋아요 죽어주세요 자 이거는 좋아요 긴 쪽부터 긴 쪽이 막 보스네 자 까장 돌연변이 돌연변이가 나쁘진 않은데 제가 지금 무거운 장관을 끼고 있어갖고 반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 나쁘지 않습니다 맥보단 나 적어도 예보단 나 약한 스카스에다 약한 아껴 이런 애들은 그냥 잡아도 무방하잖아 어차피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빨간 애들 아니었나? 픽한다네 어 좋아요 하이 검사 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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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신히 모일 것 같긴 한데 도는 간신히 모일 것 같긴 한데 어 어 주워주시구요 이상하다 이거 맞으면 얘네들 더 빨갛게 띄는 것 같은데 그게 되지 왜 그쵸 애들을 맞으면 빨갛게 띄는 것 같아 빨갛게 뿅 뿅 어 오 좋아요 이게 나왔어요 나이스죠 나이스 근데 돈이랑 이런게 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좋은데 이거 58원 자 이것도 이것도 하면 참 좋은데 일단은 나중에 돈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 하고 돌고 쥐관 가려면 115원이 있어야 되는데 115원이 115원까지 하고 이거까지 하려면 돈이 될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음 좋습니다 이거 칼 써겠네 뿅 뿅 뿅 뿅 뿅 뿅 뿅 됐 열려 어딜 가미 자식아 근데 두번 친거 같고 안돼 세대는 쳐야돼 자 이거는 아까 여기서 열쇠를 살 수 있는게 없었어요 그냥 사면은 어 어 살 수 있는게 사고 싶은게 별로 없어 까자 까 매메 마법탄 오예 오예 열쇠 먹고 X2 여度 돈 122원이죠 하.. 돈이 안 낼 것 같은데 저거 아하 도jon이 안 낼것 같아요 돈 음? 창전 와 쉣 짱 오예아 돈 좀 많이 주세요 돈 돈 돈 돈 돈 야 밀어 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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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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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 좋아 카스 되세요 이거? 뿅 뿅 뿅 뿅 뿅 됐다 153원 일단 이거 사고 이게 최우선이에요 일단 38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 다 좋은 아이템들이긴 하는데 이거 사고 싶지만 아니야 일단 이게 먼저 자 음 15원 여기서는 2분의 1 값이에요 바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안됐나? 이거 이거 반동이 된다고 진짜 바로 안가짓나? 오잉? 안되네 아 위험해 이건 그냥 이렇게 갑시다 좌우 대칭을 이용하여 뿅 오예아 이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저 녹색이 방해하지 않을거 방해하지도 않을거 같애 저거 녹색 뿅 오예아 자 나머지 2마리가 문젠데 음 너무 높은가 이건 올라올 때 써야될거 같애 자 오예아 자 마지막 발 이쯤에 쓰면 될거 같죠? 이쯤에 쓰면 될거 같애 타이밍이 아니야 오예아 에쓰 아 에이급이네 오 자 저 마법탄있죠? 마법탄은 이거 먹으면은 시너지가 아니구나 아 메르탄인가 메르탄? 메르탄이 이거였었나? 이것도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 잠옥 잡을때도 좋고 보스한테도 좋아요 일단은 게이드 갑시다 보스 어딨어 보스 어딨어 보스는 어 일단은 그래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이건 너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어 사고를 하자 바로 얼려 안되네 얜 얜 얜 얜 얜 얜 얜 얜 얜 entra Wes aci 에디 탄도 막아줄 수 있구나 푸 lines 뉴 praise 이따 치나리 이축 이따 이축 이축 데미지가 나쁘지 않죠? 아니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자 일단 얼려봐 얼려봐 터지는거 조심 얼려보고 죽여요 자 한개 먹는거까진 괜찮을거야 한개 이거 먹으면은 체력 체력 하나 늘어나고 공격력도 늘어났을던거 같아요 근데 두개부터는 안돼요 지금 두개부터는 저주가 쌓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주가 9.5야 9.5 한개까지는 괜찮네 그 다음부터 스파이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거지 그게 문제야 딱 한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이거 아니야 똥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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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밀방 없나? 여기도 없을거같이 생겼는데 하긴 비밀방을 주기에는 너무 많죠 여기 있나? 없네 아 여기있었구나 41원 41원 39원 열쇠 한개 어 몬스터 혈액? 이거있으면 좋아요 사자 있으면 좋아 저 독중맨 뭐였었는지 효과 저번에 알았었는데 보자 돌연변이가 적을 중독시킨다 건돌엠에다 질병 메가도전 이거 사고싶었지만 돈이 안됐죠? 딱히 팔수있는것도 없었었구요 자 자 그럼 2.5층 갑시다 2.5층 피 많아 좋아좋아좋아 여기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아주아주 지금 템 세팅이 어 마음에 안드는건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건 아니지만 나쁘지않아 자 주 딜은 역시 이걸로 얼리고 이거나 이걸로 갈리는게 제일 좋아요 이걸 가자 뿅 뿅 딱 반통이 아니야? 어 이렇게 하트 걸리면 지들끼리 치고 벗고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치고 벗고 싸우는 그 와중에서도 저기 맞으면 제가 피가 날아요 그래서 별로야 있으면 좋지기나 없어서 못살 정도는 아니야 한방이죠 뿅 나이스 야야 빨리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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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고? 와아 자 빨간애들 빨간애들은 죽지도 않네 얘들 얘네들은 여기에 즉사당한 애들이야 즉사당한 애들 즉사당한 애들 하트 하이 얘네들 그냥 빠이 어 이거 죽여요 그냥 오니! 우와 씨 하트 하이 아니 이걸 안되요 있냐 저기 또? 없지 극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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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예아 누가일 것 같아 이거 지금? 얘가 얘가 일 것 같아 이거 너 죽여봐 난 네 편이야 좋아 얘가 광역대로 넣을 때도 저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좋아 얘가 광역대로 넣을 때도 저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하트 하이 하트 하이 하트 하이 대헤 대헤 오니 오우 예아 자 자 이믹이죠 야 이것도 얘 상태에서 안걸리지 않냐? 얘는 상태에서 안걸리네 겟걸리죠? 데이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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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가면서 그냥 오니 총이 왕관 도금총탄? 좋아요 제가 이제 이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공윤이 강해집니다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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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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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어들어 꽁꽁광선 음 여기서도 A급이 나오는군 좋아요 이것도 얼리기에는 참 최적인데 근데 이거 얼리기에는 참 최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 빙판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일단 정리 한번 하자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정도면 꽤 좋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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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버려 4 흠 음 가자 좋아 터뜰 하이 터뜰 하이 오니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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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봐임마 뭐 또 있어요 저기?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제 그 독이 면역 독이 면역이라서 어우 좋죠 매운 고추 또 팔죠 이렇게 스파이싱 이거 두 개부터는 저주가 쌓이기 때문에 하나만 먹고 그냥 가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추천한다 총물고추는 지금 당장 시너지 뺄 수 있는 게 썼던 것 같아요 가자 야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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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네 매워 갈라 그러면 테르바렸어요? 어이오이 오이오이 오이오이 나이스 너도 하트 서로 그럼 이제 어 죽일라고 발악을 하자 자 이거 좀 무슨 소리야 이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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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감사합니다 알아서 죽어주셨어요 나 너넛 나이스 오이오이 오이오이 아니 이쪽이 아니야 오이씨 왜 이렇게 금방 금방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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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하냐 저거 너무 금방 갔는데 오이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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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이 매옥 매옥 두 번 하다가 죽겠다 얘들 씰 데미지가 미쳤죠 진짜? 아이오이 아이오이 데미지 쉣 랩홀에 벌리거나 닭이 베거나 죽거나 셋 중 하나네? 이것도 얼어치나? 아 되네 이것도 자 배밀방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뻥이에요 먹는 것도 먹는 거긴 하지만 그냥 까자 R번이요 진실의 삶이다 무슨 수다 떠올리고 있소? F1, A, B, C, D, E, F, 6, 9 과연 좋은 아이템? 좋은 아이템? 이상한 거 말고 좋은 아이템? 뿅! 아 아쉽 좋아 나쁘지 않아 아까 여기에서 도검조사 나왔었죠? 여기서 무기 나옵니다 C급, B급 무기? B급 무기? B급 무기? 캐논 나왔습니다 캐논 아하 나쁘지 않습니다 메스 샷건 좀 거리를 유지해야 돼가지고 쏘는데 좀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나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안녕 안녕 뒤디뀨 쥐고 벗고 싸우고 다 끝나면 이제 멀뚱멀뚱 데미지도 좋아 이게 진짜 짱이죠? 보스의 여발성 빌망 두개 다 받고 공포탄 없으니까 이제 한대 처맞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사자 아 필요없어 그냥 가자 여기서 하나 사 가자 보스는 뭐로 딜을 해야 될까요? 이거죠? 일단 이거 빨간색? 아쉽! 빨간색은 진짜 탄 엄청 빠를텐데 툭 걸어봐 일단 빨간색 툴 엄청 빨라 이 새끼 잘 도망가면서 일해야 돼요 이거는 오 쉣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탑! 아이씨 느렸어요? 아이씨 저 나오는거만 주시면 돼 이거 개시러워 어떻게 없으냐 이거 계속 도망가면 됐어 다 비어있다고 해? 비어있다고 해? 저거 때려봐 샷건 짐지가 참 스고이 합니다 저거 바다 쑤십니까? 그건 제 잠상에 뿐이다만 핸드바지만 좀 필요해야지 어마어마하게 살거에요 조심해야해 제발 죽어주세요 안녕 오예에아 오! 풀메탈 좋아!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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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피통 줄어들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 아니야 몰라 아직 한 대씩 꼭 쳐맞는 저에게는 정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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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죠 그냥 가자! 그냥 가 갑시다 열쇠 3개 있어요 이번 3스테이지만 잘 버티면 3스테이지 상자 2개 까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길 하나 까면 딱 연계죠? 그 다음부터는 열쇠가 좀 많이 풍족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어! 어! 좋아요 총도 도금총탄이 있기 때문에 돈도 좀 아껴야 해 역시 자몽사부터는 이게 짱이지 이러면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하랍니다 이러면 나한테 티브킬 하지마 짜식아 꼴레리? 안돼요 좋아요 메오만 걸어주고 다른걸로 딜을 해야되겠다 딜을 할게 없다던데 어? 미스샷건? 음 음 여기 그럼 2를 빼고 어 어 이것도 텐 다 썼으니까 좋아 가자 자 지방이 여기있죠 뿅 뿌잉 뿅 뿌잉 나한테 법 안거리고 이상한테도 쏘냐 안돼요 어 자 저러면 죽지? 좋아요 자 나 불의 면역이 아니지 맞다 여기 쥐가알방이 있습니다 쥐가알방 여긴거 같아요 좋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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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와우좋아 뿅 뿌잉 차트 벌어주시고 차트 벌어주시고 좋아 흥 아 배신, 배신 뜨니까 좋냐?이제? 크흡 좋아 좋아 형 괜찮아 봐봐 팀 피우는 것 봐 좋아 짠 가운데 뭐 계세 야 자식아 와 탓 진짜 에어 엄청 빠르다 이제 잡고 혼자 쓰면 바보 되기 때문에 좋아 형 어 가자 아니 못다 맞춰 떼엉 오 고부탄 하이 감사요 감사 이거 개죠 어 매워 매워 걸어주시고 칼로 쓰죠 칼로 어어 아 이게 나오네 일단 바닥 일단 바닥 놓고 두개가 나왔다구요? 독병보단 이게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어요 왜냐 독병은 음 딜은 넣어주긴 하지만 비밀방을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팔면 돈이 꽤 되기 때문에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또 나왔다구요? 좋아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이것도 쵸 샛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이거 아냐 이거다 이거다 뭔소리야 어 상점 하이 셀크립 없나요 어? 야 이걸 이렇게 진행해놓고 파는구나 처음봤어요 스파이스 더 먹으면서 큰일나죠 이제 일단은 당분간은 딜을 위해서라면 사서 먹어도 정말 좋은데 어 일단 쥐간 이후부터 먹으려고 쥐간 이후부터 세팅이 어느정도 돼야지 먹지 깔아놓고 오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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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벤트방 있어요 이벤트방 이제 이리오죠 이리오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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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있어 가만있으라고 나이스 하으으으으으으으으으ö 제가 막혀요 음 안녕히 계세요 자 위부터 쓰레기 구데기 쓰레기 빌바 않고 여기 한번 가자 어디였죠 여기였죠 음 가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이제 공연도 세지기 때문에 가자 요거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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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뿅 오예아 얘보다 마찬가지로 이쯤 여기 된 다음에 여기 대본 다음에 움직여 제일 먼 곳이에요 얘가 여기쯤 왔을때 너무 빨라 아이씨이 바이 이걸 못 쓴다고요 어 야 뭐야 어 어 왜냐면 세상에 분명히 빨간색이었는데 저게 다? 하 야 뻥이요 먹을걸 진짜 미치기 와 개 아깝다 뻥이요는 더이상 이제 안나올거야 2.5층 갔다왔는데 뻥이요를 오우 이상하게 뻥이요를 안먹으면은 탄이 나오고 뻥이요를 먹으면은 탄총이 안나오고 항상 그래 항상 여태까지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렇다 아이씨이 짜식아 제가 걸어주시고 아아 진짜 아깝네 아아 진짜 아깝네 탄 팔수있는것도 안남았어요 지금 자 메어 커주시고 비밀봉 없나 기다려 지금 제가 다 봤나요 이거 아아 아아 오니? 좋아요 핵성랩이 되게 좋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템이요 쏴 쏴 쏴 쏴 쏴 다운시켜 오예아 아아 먹고먹히는건게 좋아 아 뻥이요 나왔네 많이 못먹히게 이게 바보되지 않냐 어 아무도 없으면 그냥 가만있을텐데 좋아요 오예아 다 깠죠? 어 좋아 열쇠도 필요가 없어 이제 아아 아깝다 자 스파이스 스파이시 나중에 비밀방 없나? 비밀방 없었던거 같아요 못봤어요 왜 비밀방 비밀방 없나요? 상점 밑에? 아니면 여기? 여기 아까 없었죠? 못봤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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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여기 밑에? 위에? 아니면 보스 내려가는 길 쪽에 하나 있을 것 같고 자 잠깐만 아 공포탄 많이 있어요 다행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좀 안정적으로 갑시다 이거를 근데 이게 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걸로 비닐방 드러낼 수 있거든요 이걸로? 근데 여기다가 스파스는 어떻게 되냐? 된다 나이스죠? 그럼 다음에 공포탄 없어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높이격으로 가서 어 피 또 하나 해야 되니까 하나 사고 가자 보스는 역시 어 많이 없네 오 맞아 맞아 이걸로 잡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얘같은 경우에는 얘 왜야? 얘는 아 안정적으로 가자 저기 깨져야 된대 근데 아 아 아니 언제 왔어? 아 아이씨 어떻게 무슨 개꿀임? 언제 왔어? 저거 좀 지워줘야겠다 자 자 이게 길이 미쳤어요 이게 그 이러면 지 혼자 막 불러가다가 알아서 쳐 맞기 때문에 아 죽을거하죠 이제 이게 살짝 유도끼가 있어 유도끼가 있어서 어 피비비를 돌려다가 저기로 갑니다 어 샷보우 샷보우 음 이거 먹고싶다 이거 먹자 여기였었죠? 여기 여기 없네? 그럼 상점? 음 그냥 가자 이건 갑시다 그냥 바로 여기서 폭탄 쓰면 또 비밀방이 열리니깐 좋아요 가자 탁 투르롱 뽕 넵 비밀방을 못봤네 근데 허허 에스급 아이템은 아직 안 나왔지만 나쁘지 않아요 돈대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격력은 강해지지 어우예 스파이스는 나중에 팔라고 팔면 또 돈 나오죠 자 정리 한번 합시다 또 혹시 모르니깐요 합사나이펄 좋고 배신된 방패는 지금 그 뻥의 효율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고 얼리는거 보조딜 지금 여기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쥐갈 잡을 때는 그냥 칼로 덮는게 더 나왔던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개 개 개 이패 이패도 좋죠 딱 이거야 지금 이것도 뭔가 쓰기가 지금 당장은 좀 별로야 어 아 아 가자 2 3 4 좋아요 맞죠 뭐 놓고 하는거 없지 가자 매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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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습에서 이제 빵 쏘고 두 번가 타투심 빵 쏘고 잡아봐 어딨냐 이 학교는 빨간색이요 자 그럼 아래 아래에 매혹시켜주시고 한 번 더 뿅 뿅 뿅 여기에서 매혹은 필요가 없겠지만 혼자 남았을 때 좋아 됐죠 위 우 아래 어? 잠깐만 위 우 아래 한 번 더 아래죠 한 번 더 아래 맞나? 위 우 아래 어디 우워 한 번 더 아래 어디 우리 하이 오우 다행이다 나이스 요거는 요걸 먹으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쓴게 없네요 요거 하나 밀자 하나만 하나 밀고 가도 될 것 같애 어 밀었냐? 뻘겄네 저 또 어렵지 않죠? 자 3번 3번은 이걸로 2번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덩치가 크니까 어 이걸로 그냥 빨리 뚜들겨둡시다 짱 짱 2번 떨어지면 없으냐 아 3대 3대 맞는데 좋아요 어쨌든 와 한 두두두두두 맞았어요? 2번째 이게 더 쎄 아 개쎄다 이게 훨씬 쎄네 이게 짱이죠 이게 이게 더 쎄 역시 자 갑시다 여기서 다섯 개만 먹자 그냥 아 화석총 아 이거 뭐하냐 피하자 그냥 아 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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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전 그리고 그리고 저거 스리트 모시기 저거 좋아요 죽냐? 죽네 은하 용맹 선장 좋습니다 저것도 지금 좋은거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S급이지 이제 좋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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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스파이시가 나온다고요 또? 하하 자 좀 큰 그림 그릴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쥐갈 부터는 이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스파이스 데미지가 엄청 증가하기 때문에 아 두개 모였죠? 음 음 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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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가자 포턴 듯이 갖고가고 일단 이것도 먹고 빨리 걸어봐 음 음 가자 메호 메호 어 좋아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지 좋습니다 다 열수있죠 이제? 이거 먹으면은 저것도 먹을수있어 이거 먹으면은 저것도 먹을수있어 들어가시오 빠이빠이 좋아요 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아니 그 많던게 다 어디로갔어 흠 강... 아이고 자 이거 맞죠? 이거 아닌데 뭐냐 뭐냐 이거죠? 아닌데 이거 맞죠? 좋아요 오랜만에 시프트 한번 포맷했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오랜만에 따졌죠? 흠... 강철리 여기서 여기서 방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칠면조? 그나마 칠면조 같은데 칠면조? 허허... 에바스인데요 여기서 왜 이게 이거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총을 먹이다 총 화석총 필요없어 역총 맥 뽕뽕왕산 아 배신자의 방패 샷뿌 됐다 가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스파이스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는 상점이나 이런것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파이스를 씁시다 완전 딜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건 아니지만 그리고 무기가 마땅히 좋은게 없어서 자 이걸로 갑자 그리고 요거는 갖고있어도 좋아요 이거 강철동자 쿨 수치가 꽤 높습니다 쿨 가자 박사 그냥 빠른 직 빠른 쓰겜 넵 열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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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두개 나왔어요? 여기다가 아스와이언 오예 데미지 스고이 뭐야 벌써 쿨 다쳤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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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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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여기가 아니에요? 오 나이스 자 씁시다 이제 자 이거 그거 아니죠? 아니 깨진다고 이게? 아니요 쉣 스파이스 86원 하 돈이 높아지면 높아지수록 데미지가 증가하는것이 다 있기때문에 일단은 좀 일단은 좀 알아냈습니다 알아만도 알아냈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이게 그냥 강해진게 아니에요 돈이 돈이 많아서 강해져요 돈이 많아서 그 왜 한 발 한 방 딜 강한게 없어 지금 다 연발 메스샷건은 쓰기가 조금 애매해 딱 지금 이상형이 이거예요 오예아 오예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게 맞았어요? 이런 질문장 어? 나이스 약간 불안 속에 들리죠 이거? 불안 속에 들면 바로 먹어야지 딱딱딱딱 스파이스도 참 좋을것 같은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편리할수 있을것 같은데 매우 얘도 매우 걸수있어요 와우 좋은데 지드끼를 치고받고 싸우고 나이스 됐죠? 보스에요 보스에요 보스예요 보습 음 오님 쟤가 한피? 너밖에 없냐? 에헷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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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건데요 어쩔건데요 나이스 자 잘못하면 터져요 저거 셀리건 필릭스구나 빌버가 없나요? 아 그럼 이거 패시브였었는데 깨버렸네 아이고 아까봐라 상점어였어 상점 자 보스 잡을때도 이거 나쁘지않을거 같긴 한데 스파이스 또 나왔어요 나이스죠? 스파이스 엄청먹는다 데미지 엄청나게 쎄을걸 데미지가 스고해집니다 나중에 오예 오예야 안녕하세요 자 300 스파이스 아니면 그냥 올인해버릴까 그냥 자 그러면은 공부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세개있고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총 다섯개 먹는건데 두개까진 괜찮아요 두개까진 괜찮고 하나 지금 하나를 먹은 상태에요 하나 먹고나서부터 그 보스 그것만 생기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잡자 아 먹자 그냥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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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90원 180원 데미지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나쁘지않아요 먹고 야 아 아 괜찮아 여기 아니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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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빛빨라 너무 빨라 데미지 이렇게 쳤죠? 와우 데미지 대신 돈이 좀 떨어졌기때문에 안타깝지만 독심이 이거 써놔 뭐가 이것도 저주 오예아 지금부터 저주가 10개입니다 10개 저주가 10개이기 때문에 어 어 이게 아니에요 저쪽 이렇게 해요 적들 좀 많이 세지죠 이제 음 공포탄? 딱히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샀으면 좀 좋았긴 했겠지만 그만큼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250원 이상은 있어 줘야 하는 것 같아요 못해도 500원 500원 모이면 그때부터 데미지가 100% 이상 150%인가 아니 뭐 많이 증가하죠 야 탄 안 먹고 왔다 탄 먹고 올걸 자 무조건 잘 이용합시다 어 쿨타임 있는거 빨리빨리 씹시다 그냥 어 내려봐요 아 이거 쉣 두 대나 쳐버렸어 벌써? 또 먹어요? 와우 쉣 데미지가? 벌써 쿨 다쳤어요? 다 빨개 다 빨개 그쵸? 뭐야 턴 턴 점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어 일단 먹어줘요 좋아 저것도 있으면은 참 좋죠? 이게 게임은 스펙터클라게 할수있는 그런 게임이야 좋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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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쭈어요 안돼 고마워 고마워 다 먹어 빨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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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총탄 우상 총탄 우상이 어 그거에요 제가 데미지를 받으면 데미지를 받으면 어 적들에게 75 정도의 데미지를 넣어주는 녀석입니다 근데 제가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45 45 적들에게 45의 데미지를 넣어주지만 제가 굳이 맞아가면서까지 플레이를 할 그런건 아니기 때문에 맞으면 안되지 그래서 그래서 그냥 왜 안내려요? 열려있죠? 오 쉿 아 쉿 아 쉿 아 쉿 안보여요? 긴방이죠? 어딨냐 어어여요? 아 쉿 벼 도망가는것 봐 라라라라라라 쉿 하지 말고 아유 쉿 데미지쓰고이합니다 벌써 하나 하이 한 번 더 그냥 한 번 까고 한 번 까보고 한 번 까보고 공격하고 좋아요 롤터 아니 펄스캐노? 음 어 무거운 장와랑 신어지네 잘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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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쉣 한 방이야 쟤까지 탄 좀 안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스 자 상점 비밀망 하아 개 비쌌다 어 잠깐만 잠시만요 나 공포탄이 있냐 음 음 음 파슈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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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있다 써 예 스파이스 와우 쉣 공포탄 과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딜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포탄이 없어요 지금 음 그리고 뭔가 여기서는 이런걸 써야될 것 같아요 갑시다 스파이스 안녕하세욤 안녕하시냐구요 와 쉣 데미지 보소 자 여기서는 뿅 나 깜치다 깜치다 죽을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피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장 아파답다고? 핫 좋아요 자 다음 2패 2패는 이걸로 갑시다 뿅뿅뿅뿅뿅뿅뿅 와 데미지 미쳤다 진짜 이거 와 한방짜리 데미지 있는거 있으면은 이거 데미지 미쳤을거 같은데 이거? 와 쉣 스파이시 힙니다 자 공포탄 다음판 내려가면 공포탄 두루발 생기구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얘 어디갔냐? 얘 어디갔어? 원래 있었어.. 아 여기있다 와 기다려봐 맞냐 이거? 안 맞지? 음 아 원래 이벤트 여기서 좀 많이 나왔을라 했는데 많이 안나왔어요 생각보다 총탄 의상 그냥 갑시다 비밀방 있으려나? 없었던거 같아요 좀 뒤죽여봤었는데 없는거 같애 아 이런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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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려갑시다 이걸로 뚝가업 해내긴 좋죠? 좋습니다 오예 여기서 두대까지는 덜 맞을 수 있어요 공포탄이 있기 때문에 두대까지는 안맞을 수 있어 그전까지 맞으면 조금 위험하다 어쨌든 그리고 쿨 수치가 높아요 쿨 수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 갑시다 야 한방이냐? 핸드까지 안았네 준준 한방이지 이 정도면 그래도 볼 수 있게 막 아하 우리팀 주화연 야 여기서 은탄 이런거까지 나왔으면 진짜 개센건데 은탄 와 얘네가 막 나오네 주화연 우선 써요 그냥 무거운 장와도 있어갖고 넉백이 안되네 지금 하트사이 야 왜 귀 안나타나냐 스파이스 와 스파이스 와 진짜 극딜다 극딜 모드다 지금 진짜 어 요거 이쪽 아닌거 같아요 맞을 뻔 했어요 방금 둘이 합쳐지지 그냥 일로 갑시다 그냥 그럼 그냥 쏴 이거 아 여기 맞냐 오 맞으면 안되요 저거 여기있죠 야 야 시 풀 차 rus거 사갈러 가꼬서 뻥 빠이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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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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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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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구나 어우예 정신없는 플레이 좋아 일로와랄랄랄 넣고 가요 어? 맞았어? 아니 이게 특이점이 이게 완벽한 그게 아니네 무적보다는 별로네 풀 수치가 있어서 아 맞으면 안되는데 이제 맞으면 안되요 큰일나요 이제 조심해요 저거 숭원이동 할 수 있어요 숭원이동 맞자 맞자 나와봐라 어허 어허 자식아 조금 위험한 방인데 여기 팍치면 안되는 방인데 여기 아 이거 개같은 나이스 맞냐? 맞다 맞다 이거 맞어 이거 맞어 이거 맞어 어 어디서 필요없는데 어 아니네 하나 더 뭉쳐야 되는거구만 하필이면 이거 멀리 생기네 아아아아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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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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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 잠시만요 내가 봤을때요 내가 봤을때요 이거 내가 봤을때요 이거 웨어 어디계심? 여기계심? 여기? 아스바이언 오잠깐잠깐잠깐 큰일났다 큰일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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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잠깐잠깐 시작되었다 그 위에 바라기 막힌일이냐 이거? 막힌일이 없었는데 아니네 와 쉘 오잠깐잠깐잠깐잠깐 오 공포탄 나이스 아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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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또 아 넉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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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다 보스 또 이걸로 잡아주지 않을까 와 데미지 쉣 와 데미지 쉣 와 데미지 쉣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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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데미지 개쓰다니깐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아마 근데 이걸로 쓰면 데미지 별로 안 막힐거야 아마 저 라이플이 dps 제한이 없나봐 보세요 음 한가지 쓰러져서 알았죠 이걸로 쓰면 데미지가 안 막히고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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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닌가 못봤어요 저 피통 못봤는데 아무튼 이것도 쎄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있어요 아 한방에 이렇게 났어 이거 피가 많이 안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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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없어요 빨리 오예 오우 편안 요같은 녀석은 합성 라이플레 알맹이가 짱이지 뿅 와 데미지 쉣 이게 스파이시의 팀이다 빰 이게 DPS에 아무튼 겁나 세 자 이렇게 일단 알았죠 DPS 제한 안 넘는게 아 넘길 수 있는게 합성라이플의 두번째건 원래 대충 알고 있었는데 진짜 데미지가 엄청 세졌다 단 두번 근데 장전을 몇번 해야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좀 그랬었지 그거 말고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야 저게 아무튼 자 말씀드렸죠 이거 이거 덕분에 스파이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근데 이거 큰그림은 실패했지만 어쨌든 합성라이플 와 좋아요 장전을 몇번 했었어야 했지만 그리고 쿨수치도 나쁘지 않았어갖고 액티브 금방금방 쓸 수 있었죠 이거 없었으면 죽었다 솔직히 와 도움이 좋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와 합성라이플 좋다 나중에 이것도 테이프 붙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